아타시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요즘 제가 공포게임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공포게임을 또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공포게임 이름은요 Escape the Ioki 아이오키라는 흑인 귀신을 따돌려서 집안을 탈출하는 그런 전형적인 클리셰 공포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밑에 링크 창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료입니다 인디게임이고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대상 번역해놨습니다 매체새 여긴 어디야? 납치당한 건가? 탈출해야겠어 여깄다 손전등 손전등 있었지? 실시간 번역해드렸어요 영어공부 좀 했거든요 오 그래픽이 상당하네 아이고 서민 회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굉장히 좀 낡아보이는 그런 멘션이군요 숨는 거 있단 말씀드렸지만 숨어보시고 숨어볼까? 어떻게 숨을까? 어디 숨을 데가 있나? 책상 밑에 책상 밑에? 괴물을 쫓아오면 숨어야 됩니다 괴물을 쫓아오면 숨어야 됩니다 음 이렇게? 어? 손 정도도 컸다 컸다 할 수 있네? 괴물을 쫓아올 땐 꺼야 됩니다 괴물을 쫓아올 땐 꺼야 됩니다 괴물을 쫓아올 땐 꺼야 됩니다 갑시다 약간 숨바꼭지 같은 느낌이네 주인공이 굉장히 키가 작아요 문꼬리에 그냥 머리만 닿을 정도니까 얘가 소년가요? 일단 오른쪽 왼쪽 길이 있습니다 왼쪽부터 가볼게요 피아노를 누가 뚱땅 거리네 티가 필요하다 그러네요 라디오 음악이 나오고 있네 왼쪽부터 가볼게요 꺼야죠? 시끄러우니까 꺼야죠? 시끄러우니까 어 뭔가 챙겨갈 수 있는 게 있어요 오 점프도 되네 갓겜인걸 게임 개발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점프를 만드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점프까지 만들었네요 아주 잘 만들었어요 게임 근데 이런 인디게임 개발자들은 뭐 먹고 살아? 후원 후원? 아 이 게임 재밌었다 그럼 자발적으로 후원하는 거야? 근데 더 좋은 게임 만들어놨 아 진짜 하 게이머들이 확실히 그게 정이 있네 어 이게 약간 저기죠? 그 오망성? 오 잠깐만 뭔데? 오 잠깐만 이거 오 왜왜왜왜왜왜왜왜 뭔데? 소리 좀 바라봤어 뭔데? 시발 어디 있어? 위층에 있나? 저기다 비추니까 소리가 나더라고 요거 밟으면 소리 나죠 최대한 불을 아깁시다 괴물 어디인지 모르니까 어? 뭔 소리야 어머! 처음 다시 한다고? 체크 포인트도 없어 엄마! 아 씨발 이거 어떻게 가라는 거야 아니 길을 막고 있잖아 소리나면 뱉고 와가지고 카타민트 숨덕 가면 되잖아 그니까 AI를 능욕해라? 이 새끼는 뭐야 그러면 숨을 때가 내가 봤을 때 저기 소파 뒤거든요 오 일단 여기까지 왔어 맞아요 지나간거 같아 지나간거 같아 가짜 어디 있으려나? 이 새끼? 이 새끼 뭐 마이클 잭슨이야? 오기 전에 이히이히이 까 아 아 아 아 바락했나보다 가, 가, 씨발놈아 가 자, 지금 화분 뒤에 숨었어요 가지를 못하겠네 오,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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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한 바퀴 더 옮겨? 이어지네요 한 바퀴 더 온 거 아니야? 다시 돌아와서 내려가야겠네 그러면 오, 뭔데? 오, 뭔데? radio 엄마! 엄마! 앙! 하... 밝기를 좀 올려볼까? 밝기 어떻게 올리지? 엔비디아 제어판 가서 올려줄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있는 게임이야 3D 설정? 네 열쇠 먹은 다음에 문 열면 할 줄 아는 거예요 3D 설정 아 이게 아닌가? 미리보기 이미지는가? 아니야 이거 아 여기다 여기다 감마를 올려 감마를 밝기가 아니라 감마 조금 올리고 밝기 조금 올리고 아 데뷔 말고 감마 말이야 감마 이게 맞아 감마를 올려야 된다니까요 감마? 네 감마 타고 오케이 네 올리고 밝기도 올려 이러면 잘 보일 거예요 어우 됐다 어우 살겠다 네 어우 살겠다 씨 뒤졌다 뒤졌다 아 아 아 아 아 엄마! 엄마! 쟤 기어다니고 왜 이렇게 소름돋냐? 소리 확 질렀더니 뒤통수가 너무 아파. 엄마! 뭐야! 해야 돼? 불! 그 옆에서 오는 거 안 되고 책상 밑에 나고 그때La drop $%&%&%$$$quin.' 갑자기 세상이 hull도 안 돼. This hour of paper 흐 тысяч 이게 이동방송 미친 거 아니야? 귀여운 속도 봤잖아요 계속 도는 거예요 그렇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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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 와 저 미친새끼 돌아다니는거 봐 와 저 미친놈 엄마 엄마 와 젊나 소름 돋네 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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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여기서 자꾸 갇혔어 으 올라가면 이제 가자 열쇠가 2층에 있겠지? 온다 온다 꺼져 꺼져 왜 안가? 엄마 엄마 아씨 지하 1층 한번 싹 다 돌아봐야겠는데 너무 아까웠다 방금 마음이 너무 급했나봐 너무 급했나봐요 너무 급했나봐요 else has decided to do so 에휴 시벌새끼 얘 근데 너무 시발 난이도 왜 이렇게 어려워 날표야 아니 아무리 그래도 시발 난이도가 너무 어렵잖아 뭐가 비하지 런 엄마 이 시발 새끼야 왜 이렇게 빨리 와 이 시발 잠시 안전 예측에서 가는 지금 이쯤 되면 내가 화분 뒤로 갔겠지? 이런 느낌으로 여긴 화분 뒤 1차 포인트 쭉 가야돼 한번 켰다가 끄고 불 꺼고 그냥 귀를 외우는 게 나을 것 같아 뭐야 에바지 여기서 꺾어서 바로 문 앞이야 일단 문 열고 계단 내려가도 조심해야 돼 개쌍 미친냥 아 아 아 아 이게 약간 쪼는 맛이 있네 일단 여긴 열쇠 없어 보이거든 내가 처음에 이 계단 내려와가지고 오른쪽 바깥으로 돌았단 말이야 내가 지금 안 가본 곳이 왼쪽으로 올라가는 거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계단 위로 올라가는 거 왜 안가 계단만 올라가보자 계단 그렇지 계단 어? 에바지? 우와 여기 앉아 후..잠깐만 지나가는 게 저쪽으로는 내려가는 길 같은데 뭔가? 끝 저렴티 애용 그림 약간 가 가 가라고 가 고마 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러면은 2층에서 그 가운데 쪽으로 가봐야 되겠다 열쇠가 어디 있는거야? 어? 이게 가능하구나 엄마 몇 번 봐도 근데 계속 보니까 소름탔는데 나는 나만의 무서움 장난은 그만치자 이제 알았어 어떻게 하는지 못어줘? 못어줘? 엄마! 어떡해 왔어! 문 뒤로 숨는게 안되나봐 일단 여기서 끌어들이자 오오오오! 못잡죠? 못잡죠? 못잡아? 아이씨! 철! 아아! 아 얘 기어간속도 왜이렇게 느려? 오케이 다시 아 나 몇 숙제야 지금 열쇠 흔적도 못찾고 어? 걸렸나 얘? 걸렸나 얘? 2층에 아까 정원같은데 한번 가보자 개바다 씨발새끼야 개바다 꺼져라 문 열어준건 고마운데 그냥 가 어어어 이쪽으로 계속 내려가는 길 있으니까 아 야 라이프야 열쇠 어딨어? 형님 들어왔던 방에도 한번 들어가보실래요? 아 천나 손 아파다 컨트롤 계속 눌렀더니 막 손가락 그거와 아 거기서 왼쪽 어려워 게임이 아 막 시작하는 방 옆에 열쇠 있고 그러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기 여기서 몇 개 모아야 돼? 열쇠는 단 하나지? 이따 올라가자 이따 올라가자 이따 올라가자 이따 올라가자 천천히 하자 열쇠가 시작하는 방 거기 바로 왼쪽에 탁자위 탁자위? 이거 열쇠 랜덤으로 나오나 본데? 그런데 랜덤젠인가봐 방은 다 뒤져보이소 저번 단 하나 더 문자왕 침실 이따 대인 모아 캠핑 퇴튼 쳐야지 엄마! 어! 어! 씨발! 야 네? 엔딩이 뭐야 그래서 탈출 끝? 탈출 안 끝나요 아니 열쇠 찾으니까 개빡세 같이 해볼래? 왜? 졸라 어려워 왜 해보죠 야 이렇게 난이도 어려운 게임을 이건 솔직히 이건 공포게임이 아니라 그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5분만에 깨는데 5분만에 깬다고 이 게임을? 네 미친소리 하네 출구도 모르는데? 5분만에 이 게임을 어떻게 깨? 너 네가 5분 안에 깨볼래? 저도 못 깬잖아 흐흫 그냥 진짜 열쇠 하나만 딱 찾아가지고 나가면 된다는 거 아니야 진짜 그 중간문이 진짜 형이 못 열었다고 그 문이 현관문일 거고 열쇠만 먹으면 돼요 열쇠 어떻게 죽겠지? 베비 보니까 그렇게 크지? 안 커보여요 베비 맞죠? 어 근데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저 두 군데 말고는 없더라고 이번 판 좀 집중해서 빨리 깨보자 나 형 형 형 맞아서 이 쉬운 게임을 가져왔는데 맞아? 네 아 아 진짜 시바랄련이다 병신 아니 이거를 어떻게 깨라는 거야 병신 게임이야 이 게임 아니 진짜로 그렇잖아 열쇠를 시바보고 어디다 숨겨놓은 거야 개연성도 없고 이게 게임 개발하신 분한테 내가 공짜라는 입장에서 죄송하긴 한데 아니 그래도 뭐 직관성이라는 게 있고 좀 그런 게 좀 있어야지 시발 뭐야 이게 너 한번 깨봐 너 한번 깨봐 너가 한번 해봐봐 제가요? 와서 해봐 아니 말이 안 된다니까 해보면 알거야 얼탱이 없어 이 새끼 존나 어려워 야 이거보다 폴가이즈 1등이 더 쉽겠다 네가 한번 해봐봐 그건 아니지 스페이스 똑같이 그냥 어 요런 데 요런 데 4 요기 느리노 보는 거라서 느리네 요런 데 4가 맞추고 이게 안 늘리죠 조이스 조이스 싹치서 빠진 이런데도 이런데도 막 숨겨 너무 많이 열쇠를 발소리 너무 냈어 너 지금 뭐라 그래 요거는 제가 이기면 돼 불궁은 F죠 어 열쇠 열쇠 이거 못하나요 TV 어? 이 소리 아 이걸로 할 수 있겠다 유인하는 거 아니에요? 유인하네요 가지고 유인을 한번 해봐 TV로 그 TV 틀어놓고 나가면 되잖아 근데 엇갈려야 되니까 틀어놓고 이제 간거죠 틀고 튀어 틀고 튀어 열쇠가 없잖아요 이 정도 갈 소리도 온다 너 아니 쟤가 움직이는 반경 자체가 말도 안 돼 보면은 얼탱이 없는 새끼라니까 문 열고 문 열고 졸라 앞으로 뛰든가 온다니까 그러면은 잠깐만 이 새끼가 이렇게 뛰러 올 때 옆으로 점프해가지고 난관으로 뛰는 건 어때? 크롬플레이가 된다고요? 응 얘 은근히 점프는 높아 다 올라가 올라가 봐 근데 열쇠가 어딨는 거고 근데? 그니까 내가 그래서 너 이거 버그판 한 거 아니야? 아니 이거 공식 홈페이지 가서 받은 거예요 방 다 들어갑니다 이럴 때 쟤들 수도 있잖아요 아니 여기에 있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니까 이거 여기 있는 건 말이 안 되라고 왜냐면은 여기가 나가는 문이라면 아까 거기 현관까진 가봐야지 2층에 너 여기서 먹을 거 아니에요 TV 틀고 나가 TV 틀어 열쇠 아니야 이거? 열쇠 아니야 저거? 열쇠 먹었는데요? 뭐야? 열쇠 나오잖아요 여기 색깔이 똥색이었죠? 응 똥색으로 가야 돼요 아니 흑색 흑색 이문 아니야 이문? 탈출? 이문 아닌데요? 그러면은 바깥에 있나봐 원래 저기에 열쇠가 있었나봐 내가 아까 저 모양 봤었거든 근데 그냥 텍스트가 깨진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 죽었다 이거 뒤에 온다 뒤에 온다 오지마 저기로 갔죠? 저기로 갔으면 이리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네 생각들 안 된다니까 게임 이정도 봤을 때 내가 온다 반대편에서 내려온다 이제 거봐 열쇠는 고정젠이 맞아 고정이라고요? 어 고정이다 아까 저기 아까 저 책상에 있던 거 내가 봤어 봤다고 나도 아까 봤었어 저거 저기 혹시 열쇠인 것 같은데 너무 흑색이고 너무 열쇠가 크네 없잖아요 어? 여기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런가 보다 랜덤 랜덤 랜덤인가 보다 계속 뒤지면서 여기 열쇠 나올 때까지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시청자들이 뭔 재미로 보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게임이냐 이거 처음에 형 몇 번 놀라는 거 보여주려고 가져온 게임이에요 저는 형 5번에 깰 줄 알았어요 이거를? 네 벽뚤? 벽뚤? 아니 뭐 카르마 하세요? 게임 잘 만들었네 봐봐 얘 은근히 점프력이 지린다니까 여기 들어가죠? 뭐야 오 들어가지네 똥게임이긴 똥게임이다 야 침대 침대 봐봐 침대 봐봐 있었어 방금 열쇠 어 아닌가 아니다 아니다 아니야 음성아 생기나? 이 정도 발소리 내면은 점마 이제 온다 탭댄스 너무 친다 여기 들어가서 있잖아요 이게 되는 거였구나 나 몰랐어 여기 들어갈 수 있으면 괜찮은 거지 그러면 다 들어갈 수 있겠네 여기만 잘 벗어나면 되겠네 게임 좀 이지해졌어? 여기 들어갈 수 있을 거고 여기만 그만 돌고 밖에 나가서 가보라니까 내가 했던 데를 열쇠가 나오는 위치를 제가 알려놓은 거 아니에요 어 있다 있다 방금 방금 열쇠? 은색 이렇게 열쇠였어 이런 식으로 나오네 아니 이걸로 어떻게 가 이거 다음에 해줘야지 형이 하세요 이거 아니 해봐 은색 문제 아니 네가 하니까 재밌네 재미없어요 몰입이 되니까 한 번만 해 제가 하면 재미가 없어요 아니 열쇠 어렵게 어렵게 먹었잖아 좀 너무 쉬워서 제가 하면 재미가 없어요 아니 제가 하면 공포게임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하면 플래시게임이에요 아니 세컨몬 이 게임이 진짜 시각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게임이다. 레알로다. 레알로다. 진짜 오르락 내리락 지랄을 한다. 비영신 새끼. 꺼져 그냥. 나 쟤 왜 이렇게 꼴비 계셨냐? 가라니까? 또 내려오기만 해봐. 진짜 개의 바다. 내려왔어 미친년. 도라이 새끼. 진짜 미치광이 새끼네. 와 이 소리를 듣는다는게 너무 역겹다 쟤. 이봐 또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거 봐. 이러면 또 온다. 이거 봐. 진한 새끼네. 여기서 옮겨야 돼 일단. 오른쪽에 탁자가 있었으니까. 어? 안 가는거 봐. 진짜. 자. 응 올라갔다. 다섯. 이잉. 지 Chi. 여긴 크리스마스. 난다. 문. 발상. 로제하. 이러면. 스팸. 다섯. 씻기. 달단. 아니 잠깐의 거리도 못 다니게 한다는 건 스트레스 지수를 더 올려준다는 건데 내가 진짜 게임에 불평불만이 많은 건가 마지막 기단은 또 소리나게 해놨어 이러면 또 연단 말이지 아 제발 가라 그냥 진짜 부탁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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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동무의 이삭밥 존나 얇았네 케이크 진짜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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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먹었어. 엄마 아 씨 발 진짜. 아 스트레스 좋나 많네 진짜. 아 귀신. 이번엔 여긴 내 열쇠. 무서운 게 아니라 짜증나 게임이. 아 야 나 못하겠다. 야 이 게임 진짜 개 에바인 것 같아. 병신 게임이야. 그게 맞죠. 엔팅 맞어요. 깼다. 아 이게 뭐야. 아니 오기도 안 생겨. 짜증만 나. 놀랍지도 않고. 그냥 겁나 이상한 게임 같아. 그게 인기 게임이죠. 그래.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